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뽑기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어... 핫플레이스가 뭐가 있나요? 파프 아하 2400 2500이군요 3000 3250 2800 또 뭐겠지? 잘 팔리는게 와... 2000? 아... 포람 아데만 뽑고 다른거 뽑아야겠는데 레인저 레인저가 좀 가격 많이 쳐주더라고 내가 딱 해봤을때는 5%짜리가 1000만원 정도 레인저 뭐있죠 또? 어... 원더러? 어 원더러 괜찮네 야... 원더러 더니치 어... 더니치는 안되겠다 어... 어... 어세신 어세신 어세신도 안되겠다 어리어 어리어도 안되겠네 14개 14개 아 안전한 원더러로 갈까 차라리 무기는 포라마나 하고요 아데아나 뽑자 아데아나 하고 포라마나 이렇게 뽑고요 분산 투자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아 안전빵이지 레인저가 아 너무 많이 뽑았네 자 뭐 나온거 있나요? 기대할만한거 아 72짜리 좋 5의 6 아덴 안되고 망했고 아 너 92짜리 야 하 네 6 6 6 4 4 1 5 4 5 above 6 5 그래도 힘 40짜린데 한번 검색해볼까? 에이 얘를 사서 안되겠구만 얘를 사가지고 내가 가격을 올려줘야되겠어 아아 400정도 하는군요 400정도 하는데 350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40은 의미없겠지 아 거의 최저가구나 언더러코트 240만원 아 그래도 이거 힘 32짜린데 아이 모르겠다 한번 검색은 해보자 돈도는거 아니니까 아이 그게 그거 거네 242만원 242만원 오케이 덱 56 56이면은 86인가? 야 60짜리가 300만원이냐 가격 진짜 덱가격이 답이 안나오네 와 덱은 진짜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350만원 4% 음 원더러 벤츠 음 4%의 최저가가 650만원 550? 아 600? 5% 5% 5% 5% 5% 6% 5% 5% 5% 6% 6% 6% 6% 5% 야 5회 48짜리 1500원 좀 그렇지 않냐? 인간적으로 와 야 5회 48 1500원 좀 와 정원 좀 심하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야 야 이 1500원 좀 그렇지 않나? 5회 48인데 다른 직업 가면은 5회 48이면 엄청 비싸거든요 최소 7천 8천 1억 된거 같은데 아 요새 합성은 별로 안좋은가요 명장을 안달아봐가지고 음 원더러 헷 200만원 와 댁은 그냥 거져주네 다 힘 좀 힘이 답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아 3%라 체조적가에 팔긴 좀 아까운데 한 250만 해볼까? 안팔리면 내리면 되니까 아 3자리, 4자리는 없네 와 모자를 4개 뺍시다 나중에 팔지 안갔나? 190? 250? 아 40에 공룡 80 언더러 헷 아 250만원이네 그래도 40에 공룡인데 0.3이었나? 몇시냐? 0.4 0.3엔 좀 비교볼만하지 아 500정도 비교볼만 하겠네 72 110 야 100정도만 검색해볼까 어 100정도 비교만 하겠네 2000? 1500 어? 좀 빨렸네요 다시 올려놓고 됐다 아 이것으로 뽑기 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